충남 보령시에서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삽시도 가을맞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조은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복지TV 충남방송의 문화예술사업단 홍보차원에서 보령 삽시도에서 2020일 찾아가는 어르신 공연 보령 삽시도 가을맞이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예술사업단이 주최한 이번 축제는 장군안타, 한국무용, 민요, 하모니카, 색소폰 등 다양한 전통 공연과 함께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가요 경연을 통해 삽시도 주민들이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예술사업단은 구성인원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실버시니어로 이루어진 공연단으로 100세 시대에 있어 아름다운 인생을 즐기며 건강을 추구한다는 취지를 가졌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겨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삽시도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정을 나누고 화합하는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